아, 30도에 저희 이러고 있어. 갑시다. 저기서 다 돗자리 깔고 있는 사람들 깔고 있어도 다.. 치킨피플? 어, 모드라고. 자, 오늘 보드를.. 어, 돗자리 가져왔어? 안 갖고 왔지. 왜 갖고는 말 안 했잖아. 아, 나 왜 한옥 처음이야. 와봤으면 좀 딱 웃을 거 같아. 사실 난 생각을 했었어. 텐트도 바꿨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챙겼어, 결국. 나이스 언니? 모드를 갖고 왔으면 모드를 타야지. 모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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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드. 마지막 사이. 해야되나. 목이.. 목이 뭉쳤어요. 와 보드 피페들 되게 많네 와 예쁜 기다 먹어야지 볼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 저희가 최고..최고 시원회네요 맛있다 사랑을 노래하네 아 이 그네래 의자 예뻐 뜨거워 앉을 수가 없어 못 앉아야 못 앉아 다 좋은데 너무 덥네 작동은 지친 지문 아니야 지치지 않았어 너 다리가 다 아프다고 한 거 같은데 아이고 내가 언제 네 말 바꾸기 갈까? 그래 길은 덜 해놨네 지렁이가 많아 그러네 지렁이가 많아 지렁이 너무 심하게 많은데? 여기 올라가는 길이야? 아 아 아 아 아 진작 올라올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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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삭한 치킨, 시원한 핏빙수 날라 믿고 싶지가 않다 아까 거기 들어간다 사기당했어 잘 탔는데 이제? 어? 미니다 미니 아니, 엘진사님 뭐 가야겠어요? 엘진사님 뭐 가야겠어요? 엘진사님 뭐 가야겠어요? 엘진사님 뭐 가야겠어요?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기 보더들이 진짜 많네 여기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었나? 생명의 다리가 어딘지? 여기야?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가 여기인가? 몰라 어디 좀 쉬었다 갈까? 빨리 가서 할 거 없어 될까? 날라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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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갈까? 네 내가 좀 되게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 들으라고? 나 넘어질 수도 있어 나도 살아있어 baby 오늘 한 주가 지나고 마침내 돌아올 토요일 아침 바로 오늘이야 baby 좋은 느낌이야 하랍한 멋으로 부리고서 밖으로 나가볼까 도시 한목판을 거닐며 이 바람을 불어보자 어여쁜 아가씨들이여 잘 닦힌 구두를 모아줘 어? 무슨 촬영일까? 모르겠는데 나오자 나가세요 그러는 거 아니야 촬영하네요 촬영 안녕 뭐야 뭔지 알아? 하지원씨 앞에 이진욱씨 나오는 남자들 밖에 없어 이진욱 여자는 누가 안 나와? 하지원 아 하지원? 아 하지원? 아 하지원? 응 아 두 달에 다른들이 다 지내면 있지 네 아 왜 이렇게 부딪힌다 대박 아 왜 이렇게 부딪힌다 대박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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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